안녕하세요. 황순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4주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5월 첫 주까지 가야 되니까 거의 중간고사 기간 정도까지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상태가 호전된다면 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부의 지침을 보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마스크를 전부 다 하고 온도를 재고 2m 그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강의실이 우리가 2m 그리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2m 그리 유지하면서 앉는 것은 제가 생각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옆 칸 띄우고 앞 칸 띄우고 앉아야 될 건데. 그러면 1, 2, 3, 1, 2, 3, 1, 2, 3, 9명이 앉는 자리에 한 명 앉을 수 있는 거니까 당장 이런 소셜 디스턴싱에 대한 이게 끝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계약은 했고 저희들이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학교에 목표한 동양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이건 저희들이 조금 걷어내야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월요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존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윌리엄 존스 여기는 이 분입니다. 그치? 윌리엄 존스 윌리엄 존스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그치? 그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고 이분은 그래도 인도 문화를 자기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산스크리트어와 자기가 보딩스쿨 때 익혔던 라틴어가 유사하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사실상 이분에 의해서 비교 언어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비교 언어학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읽어드릴 건데 그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분이요. 한 분도 있는데 이 사진이 없습니다. 그치? 이 독일 분인데 독일 분. 뭐 이 그 엉터리는 아닙니다. 우리 그 보통 우리 이분을 막스 뮬러라고 하는데 이 우리 보통 인도학의 아버지다. 인도학의 아버지다. 그치? 우리 막스 뮬러는 저희들이 인도학의 아버지다. 인도학의 아버지다. 하고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상 제가 인도 철학과 소속인데 인도 철학과의 인도 철학이라는 한국을 사실상 만든 분이 이 막스 뮬러가 아닌가 한정도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치? 이 막스 뮬러는 또 되게 재밌는게 여러분들 그 이 그 뭐냐 우리 보통 요즘 뭐 미국 우리나라는 요즘 별로 그런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권이 아니라 불교계에 있다 보니 우리 보통 미국에만 가도 예 제가 미국에만 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화론 이라는 것도 우리 론 자가 붙으면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론 자가 붙으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그치?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창조론. 우리 뭐 창조론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래서 뭐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바이블벨트. 우리 중앙지역에는 뭐까지 있습니까? 그걸 빼야 된다? 우리 뭐를 빼야 된답니까? 우리 바이블벨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학 교육에서 진화론을 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1870년 1870년에서 90년 정도의 영국에서 진화론 창조론 논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찰스 다윈 vs. 많은 분들이 나서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에서 이 진화론 창조론 논쟁에서 창조론 쪽에 서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학자가 막스 뮬러입니다. 상당히 예외라. 저도 조금 이 막스 뮬러가 창조론 쪽에 있는 이름을 보고 저도 이거 상당히 예외네. 제가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긴 했지만 가지긴 했지만 막스 뮬러의 어떤 이런 독특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막스 뮬러는 여러분 이름 보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독일 사람이지만 산스크리트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 문화에 심취를 하면서 자기가 인도 문화라든지 산스크리트를 하게 되면 자기의 행동관경은 아무래도 영국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1860년대가 되면 인도 전역을 영국이 East India Company East India 동인도 회사 회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국 문화에 심취하고 산스크리트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영국에서 활동해야 되겠다. 영국에서도 어디에서 활동해야 되느냐 하다가 자기는 옥스포드에서 대학에서 활동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분이 영국으로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 누구 제일 싫어합니까? 제가 요즘 현 정부 보면 되게 재밌는데 중국 나오면 되게 언더스탠딩한 입장을 취하다가 일본 나오면 난리입니다. 그렇지? 어떨 때 우리 현 정부가 일본 대화하는 거 보면 꼭 초등학생들이 골목에서 패싸움 하는 거 비슷하다. 이성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일본하면 무조건 이런 거 보는데 우리 뭐 일본하고 한국 한일관계 집단 감성 이런 건데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영국 사람들 누구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영국 물론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프랑스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100년에 사실상 프랑스의 노르만디 하고 이쪽 앙주라고 있습니다. 앙주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 깔레 쪽으로 가는데 앙주에 있었던 프란타저너스라는 왕가가 사실상 노르만부터 시작해서 영국을 점령해 버리죠. 그렇죠? 그 천팽년대부터 사실상 영국은 프랑스의 지역 영주가 점령해 버린 그게 됩니다. 뭐라 하지? 식민지를 하면 그렇고요. 프랑스에서 점령당한 땅이 되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 영국의 영어에는 불어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국회의사당을 팔러먼트 하는데 팔러먼트가 우리 불어의 빨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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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말하는 곳 전부 다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백년전쟁을 해서 옛날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앙숙으로 지냈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독일이에요. 그렇죠? 식민지 시대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독일하고 그렇지?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상당히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막스 밀러가 영국에 가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이니까. 게다가 영국은 교회가 어째 됩니까? 영국 교회는 앙글리칸처치 앙글리칸처치입니다. 우리 보통 한국에서 이건 뭐라 하지? 성공회. 성공회입니다. 그렇죠? 성공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왜? 천일의 앤이든가? 헨리 5세입니까? 헨리 8세입니까?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카톨릭인 마가리칸처치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 앤을 만나가지고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냐? 거기서 허락을 안 해주지요? 어디입니까? 로만 카톨릭 셔츠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합니까? 영국 교회를 거기서 떼버립니다. 우리 로만 카톨릭에서 헨리 8세네.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했다고요? 하여튼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한 천일 정도니까 한 3년 정도 여왕으로 있다가 헨리 8세는 여성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래 왔다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했던 여자들은 결국 다 죽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일은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앙글리칸처치고 그러다 보니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를 했는가 하면 가톨릭 사제들에게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영국의 앙글리칸처치의 사제들은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 처치의 수장은 우리 교황님입니다. 그치? 근데 영국의 앙글리칸처치는 헨리 8세가 제가 떼고 만들었으니까 앙글리칸처치의 수장은 누굽니까? 영국의 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앙글리칸처치의 수장은 누가 됩니까?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사실상 앙글리칸처치의 뭐가 됩니까? 수장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성공에 다니는 분들한테 조금 궁금해요. 이게 영국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영국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는 한국이고 영국이냐 한국이냐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교회. 독일은 마틴 루터의 뭐가 있었습니까? 개신교. 종교계획. 아 맞다. 마틴 루터의 종교계획. 종교계획이 있고 독일은 따라서 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스 뮬러. 아주 그 능력이 있는 음악과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진짜 능력 있고 범어도 잘하고 인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해박했지만 이분은 따라서 루터파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 있는 모든 대학의 실권은 앙글리칸 처치에 결혼한 사제들이 갖다 지고 있는데 독일에서 온 개신교. 그치? 루터파의 개신교를 믿는 막스 뮬러가 자리 잡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스 뮬러는 상당히 자기의 포지션이 다른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치약하다고 이렇게 느꼈고 따라서 막스 뮬러는 제가 뭐 우리 인도학의 아버지이지만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인도학의 연구가 영국의 식민지 인도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막스 뮬러, 영국 사람들, 바스타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이 그 우리 인디아 A 히스토리 제가 저번 시간에 책 보여드렸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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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놨죠?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인디아 A 히스토리 이거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아리안하고 우리 그 막스 뮬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입니까? 윌리엄 존스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 영국의 인도를 식민지 경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아 잠깐만 이거를 넘어가려면 잠깐만 이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 놓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됐다. 이게 안에서 그게 안 돼. 스트로울이 잘 안 됐어요. 미리 딱 옮겨놓고 가요. 됐습니다. 그 책의 19페이지입니다. 인디아의 히스토리의 19페이지에 보면 배딕 밸류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인도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고 참 지금 이거 저기 제가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E클라스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지금 없는 분들 전부 다 E클라스 들어가셨어요. E클라스에 들어가셔서 오리엔달리즘과 불교에 4주차 강의노트가 1, 2지요. 그치? 여기 보시면 아리안 TFT 010이 있는데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겁니다. 그치? 일단 지금은 0, 1이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뭔 소리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4주차 0, 2에 보면 제가 한글 번역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글 번역해놓은 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글 번역해놓은 거 이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이걸 옆에다 캐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원전 1700년에서 기원전 900년 사이에 인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도대체 이 아리안이라는 것이 인도에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건데 아 요걸 이야기하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뭐고 말고 아 여기 있다. 제가 아까 그 왜 윌리엄 존스가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해보니까 산스크리트가 자기 아들 라틴와 되게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이 산스크리트는 자기들이 쓰는 라틴와 유사하다 해가지고 이 윌리엄 존스가 만든 개념이 랭기지 패밀리입니다. 랭기지 패밀리 그래서 이 랭기지 패밀리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인도에 인도에 인도 전체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 인도 유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도 유럽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인도 유럽을 쓰는 사람들 위에 보면 인도 아리안 랭기지를 해놨죠.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을 쓰는 사람들이고 인도는 동쪽으로는 인도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이 있으니까 서쪽으로도 인도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란 고원이 있어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안으면 못 간다 했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북서쪽이라고 사실상 이 인도 아리안이라는 언어는 북서쪽을 통해서 인도를 들어와가지고 인도 중앙부를 지배했는데 옛날에는 이 언어가 다르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민족이 새로운 민족이 인도에서 들어와서 점령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크스 밀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언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 누구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윌리엄 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가지고 도대체 이 언어학적인 이야기가 식민지 경영의 정치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시죠. 미스티파이드 아리안 신화화된 아리안 이때 아리안은 산스크리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라판스 하라판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다들 아실 건데 뭡니까 우리 그 인도에는 그 뭐지 우리 그게 있었지 원래 있었던 고대문명 우리가 뭐랍니까 인더스밸리 시빌라이제이션 이라고 그러지 지금 현재 그 뭐냐 발굴된 곳에 가장 큰 두 개 중심지는 요 우리 서북쪽에 있는 하라파와 서쪽에 있는 모헨조다로 요 두 개가 제일 중심지입니다. 그치 하라파에 대한 연구 뭐 이 정도 됩니다. 그치 하라파에 대한 연구 여기서는 하라파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만든 엠파이어 제국과 같이 인더스밸리 시빌라이제이션 이라는 그들이 만든 제국과 같이 이전에 모든 하라파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만든 제국과 같이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의 흑삽에 의해서 오래된 망각으로부터 깨어나고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문 모든 분야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그 연구가 되어 학자들에 의해서 이 그 뭡니까 각강 각강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하라파에 대한 연구는 레이틀리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와 모든 방향에 있어서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갑자기 요즘 인도에서 사람들이 하라파 연구에 완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치 완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아리안은 다른 아리안은 그 산스크리트의 리트로리 헤리티지 왠스 올랄리지 인디아의 옛몰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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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반면에 풍부한 산스크리트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도 고대의 지식들을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지식들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생겨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안 산스크리트를 하고 외부에서 인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아 인 리트리트 아 인 리트리트 후퇴중이다 그치 후퇴중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어버렸다 Badly discredited by 오버젤러스 championship in 19th century and then by teutonic adoption in 1930s mighty 아리안 have Poland from academic favor Badly discredited 오버젤러스 19세기의 이 아리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 아리안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아주 참혹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1930년대에 튜턴 adaptation 튜턴 우리 미드 중에 튜턴스 튜턴스 뭡니까 영국에 독일에서 온 왕조가 우리 튜턴완가입니다. 영국식으로 이 아리안이 튜터닉 adaptation 영국 왕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과장되어 버린 어떤 그런 결과로 한때 아주 강력했었던 아리안들은 academic favor 학문적인 영역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어버렸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questions 10th amount to heresy amongst earlier generation of historians are now routinely raised as to who the area were, where they came from, and even whether they were really a distinct people 이전 세대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헤러시하면 어쩌면 어쩌면 우리 종교로 보면 2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 세대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2단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질문들이 요즘은 자주 routinely raised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아리안은 누구이며 아리안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서 왔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가 distinctive people 독립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요즘은 우리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를 한다는 게 민족을 지칭합니까? 우리 한국에 1945년 이후에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다 합니까? 영어를 다 합니다.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 다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어 다 했습니다. 그치? 1910년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 했습니까? 한문을 쫙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문을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회가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어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그리고 지금 뭐 전부 다 영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국 사람? 아니잖아 이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우리 1700년대 1800년대 보니까 단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단일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학자들은 단일한 언어를 쓴다는 거는 단일한 민족을 지칭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It is doubtable whether the term Arya was ever used in an ethnic sense wrote 로말라 타퍼 a Diane of ancient Indian history 고대 인도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자인 로말라 타퍼 우리 인도에 유명한 인도학자입니다. 로말라 타퍼는 Arya라는 용어 자체가 민족적인 개념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What she called the Aryan problem or myth is now to be regarded as perhaps the biggest ladder heading that was dragged across the paths of Indian historians 우리가 Aryan의 문제라든지 Aryan의 신하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은 로말라 타퍼에 의하면 아마도 모든 인도의 역사학자들을 트랩 뭐지 이거 뭐지 거물 속으로 끼아 끼아는 붉은 청어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붉은 청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로말라 타퍼는 이야기했다 이랬는데 뭐 좀 영국식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국하고 아이슬란드는 옛날에 청어전쟁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의 이 청어 이야기 한번 다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뭐 잡는거라 하여튼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데 대서양의 영국하고 아일라인드 사이에서 어떻게 잡는가 하면 그물을 이렇게 크게 쫙 이렇게 친 다음에 아주 빠른 배 한 대가 요렇게 뒤에다가 붉은 청어 있잖아요 냄새 아주 많은 붉은 청어를 자기 줄에다 매고 샤악 요래 어딥니까 요 요 그물 치는 트랩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고기 떼가 우리 이 물고기 떼가 그치 물고기 떼가 이 붉은 청어 먹으려고 쫙 이래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쫙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아 대구 대구 대구가 영어로 뭐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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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구글에 치면 됩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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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법입니다 그치 그래서 붉은 청어 레드헤링을 따라가 쫙 이래 배가 들어가면 대구가 떼들러 이렇게 샥 들어오잖아요 다르고 나면 요렇게 쫙 막아가지고 그 물 쫙 당기면 이 고기 다 잡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건 미끼라 해야 되나 미끼 미끼 그치 미끼지 미끼 따라서 이 아리아라는 거는 이 뭡니까 인도의 역사학자들을 엉뚱한 길로 잡아들여가지고 미끼 속에 집어넣는 이 세상 최고의 미끼였다 이 아리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헷갈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치 아리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헷갈렸다 오센티시티 2차적인 중요성 또한 여전히 아주 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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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을 쓴 사람들이 아 anything more than 하면 기껏 해봤자 뭐 이런거지 이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을 쓴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자기 셀프 마이너리티 셀프 컨시어스 엔터비 소수에 불과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소수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동일성을 그치 아주 다양하고 근면하며 무관심했던 인도의 로컬 파플레이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소수의 자기들의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했던 그런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었던가 하는 것은 questionable 우리 모두가 questionable 의심이 가고 있다 문제시되고 있다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치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고대 사람들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고 따라서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이 인도에 와서 인도를 사실상 점령했다 뭐 우리 요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치 원래 인도에는 원래 인도는 드라비다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했는데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요 인도를 점령한 거다 왜냐면 언어가 다르니까 그치 요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든가 그런 사람이든가 했을 때 questionable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다 For Hindus of course The traditions of Sanskrit literature are still sacred 중국 힌두교인들 흰두교인들에게 있어서 흰두교는 우리 그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종교입니다 그치 물론 힌두교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은 여전히 아주 신적인 영역에 있는 신성한 것에 속한다. Vedic Prayers are still set. Televised serialization of Sanskrit epics can bring the entire Indian nation to be harshly stand still. 베다에 있는 우리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하는 사람들이 신들에게 바쳐진 창가입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창가는 여전히 인도의 사원들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산스크리트로 된 에픽 서사시 우리 뭐 그리스 사회 하면 제일 유명하게 호메로스, 일리아드 이런 거지. 우리 산스크리트로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서사시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런 건데 이런 서사시는 텔레바이저드, TV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TV 시리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하는 동안은 전체 인도 사람들이 stand still, 인도 사회 전체가 멈춰버린다. 제가 그 인도의 옛날에 갔을 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마하바라타를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 서사시를 TV 시리즈로 해가고 우리 미드 시즌 1, 시즌 2 하듯이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가게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전부 다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의 파워는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대 인도의 컴포지션, 문학 작품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리빌레이션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뭡니까? 개시, 개시, 십계명이라든지 거의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 개시에 가까운 것이다. The Arya themselves, though are not revered and never have been. 하지만 Arya라면 여기서 주로 우리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Arya라는 것은 결코 존중되지 않았으며 결코 그랬던 적도 없다. 신적인 영역으로 존중되지 않았으면서 결코 그랬던 적도 없다. In no sense, they sin as divinely chosen people. 그리고 인도에서 Arya라는 것은 결코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적도 없다. 우리 보통 유대민족, 주이시 같은 경우에 자신들을 chosen people, 우리 요하에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의식도 인도에는 없다. Individual priests, heroes, sieges, deities are cherished, but their ethnic authority is neither emphasized nor invariable. 개개인으로서의 사제들과 영웅들과 현인들과 신들은 각각 아주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동질성은 결코 강조되지도 않았으며 결코 이게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지도 않았다. This is unsurprising since in Sanskrit, the word Arya is usually adjectival.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도 아닌데 Sanskrit에서 Arya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어떤 단위에 붙어있는 명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지칭해주는 adjective of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적인 adjective을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Certain people or classes once used it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s. 아마도 특정한 사람들 또는 집단이 이 용어를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다. It was clearly a good thing to be. 따라서 자기들을 Arya라는 용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분했다는 것에는 어떠한 편견도 없고 따라서 이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용어가 그러하듯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용어의 의미는 점차적으로 변해버렸고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핀다운하면 정확하게 탁 찝는 거지. 정확하게 콕 찝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영어로 우리가 대충 한번 이 Arya라는 용어를 번역해보자면 순수한,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인, 고귀한, 부유한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복 번역해보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Arya 하면.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Arya 하면 성인. 그치 아주 불교에서 높으신 분들이 Arya를 합니다. 성인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남인도를 거쳐 가지고 오늘날에 인도네시아까지 갔을 때 이 Arya라는 용어는 단순히 우리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 Mr. Mr. Hwang, Mr. Kim, Mr.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사힙 하는 게 우리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신사, 누구누구 씨 이 정도인데 누구누구 씨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게 되었다. 아리안스. 우리 아리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 했으니까 이거는 복수가 되고 우리 복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그거잖아. 독스 하면 개들은 내가 개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리안스 하니까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통째로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쓰는 게 우리 아리안 씁니다. 그치? 아까 우리 아리안은 형용사였고 Arians on the other hand as a generic title of a distinctive race of people to which this area adjective exclusively applied nowhere feature in Sanskrit literature 그런데 이 아리아가 형용사로 쓰이는 이런 거와 반대로 민족 개념으로서 아리아라는 것 이 고기한이라는 용어 아리아가 어플라이 되는, 지시하는 특정한 그룹에 주어진 generic title,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아리아족, 족자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아리아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They only appeared when Europeans got to work on Sanskrit. 아리아라는 용어를 뭡니까? 민족 개념에다 쓴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니 유럽 사람들이 인도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된 것이지 그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 아리아를 민족 개념으로 확대한 것은 누굽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인들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학자들에게 엄청난 인스파이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산스크리트로 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산스크리트라는 언어 그 자체였다. 이 사람들 언어가 관심이 있었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뭡니까? 이거 전혀 관심 없었다. 이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만약에 언어학 같은 거 하고 싶잖아요. 산스크리트를 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드릴 텐데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도, 유럽어 중에 가장 고형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시끄럽게 뜨더라고요. 인도에 관심 있는 식민지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산스크리트의 몇몇 용어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Then in 1785, Sir William Jones, an English polymers, and truly one of the most enlightened son of men, as an admiring Dr. Jones described him. Dr. Jones 이거 요즘 많이 쓰지? Dr. Jones 이거 TV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Dr. Jones 이게 존슨 베이직 비이크리 뭐 그런 거 많잖아. 그 때 나오는 존스가 전부 다 William Jones입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했기 때문에. Begin studying Sanskrit. 그러다가 1785년에 영국인 사실은 웰시입니다. 웰제인인데 영국인 만물 박사였고 그 당시에 Dr. Jones라고 그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을 인간들 중에 가장 계몽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야기해 왔었던 사실상 그 당시에 만물 박사였던 밀리엄 존스가 Sanskrit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A year later.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Sanskrit를 연구하고. A year later. He announced his preliminary verdict on the language.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Sanskrit에 대한 프리리미너리 verdict. 프리리미너리. 이거 보통 우리 프로베이션하고 똑똑한데 잠정적인 verdict 하면 어째야 됩니까? verdict. 여러분들 verdict. 우리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verdict이 뭡니까? 이거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뭐 같습니까? verdict. 어디. 누구 한번 써보십시오. 채팅창 어디갔지? 어? 여기 있다. 채팅창. 맞습니다. 편결. 네. 편결. 이거 우리 법률용어제. 법률용어제. 편결. 이거 뭡니까? 편결.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노트패드. 우리 왜 미국에 가면 법정에 우리나라도 요새 합니까? 국민참여재판. 아, 우리도 하네. 여기 이제 판사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피고하고 원고가 있으면 요쪽에 한 10명 정도 앉아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일반 사람들인데 재판을 할 때 소환돼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유죄다. 무죄다. 제... 이거 뭐지? 형량은 요 앞에 판사가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피고하고 원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 편결이라 그러는데 연구한 다음에 윌리엄 존스가 어디 갔니? 어디 갔니? verdict. 이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편결을 내렸다. 뭐라 했습니까? It was one of a wonderful structure, he declared. More perfect than Greek, more copious than Latin. 이때 이 쓴 산스크리트어제. 고대 인도인들이 썼던 산스크리트어는 아주 wonderful, wonderful. 우리 한국말로 뭐라 하지? 훌륭한 문장 부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어보다 더 완전하고 라틴어보다 어휘가 더 풍부하다. Copious, 더 풍부하다. 그렇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존스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냐? 보딩스쿨에서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 라틴어.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어를 좀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를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시아학을 하면 페르시아어. 페르시아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한때 그리스하고 전쟁도 하면서 페르시아 문학 작품이 그리스로 번역되고 그리스 문학 작품들이 페르시아로 번역되면서 두 개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산스크릿어. 여기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네 개의 언어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네 개의 언어가 추가하니까 쫙 비교하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거라.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산스크릿어가 그리스어보다 더 완전하고 라틴어보다 의가 더 풍부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훨씬 더 문학 작품을 산스크릿을 쓰는 사람들 훨씬 더 발전시켜가지고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게 엄청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이거인가? 아 이거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게 윌리엄 존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Yet bearing to both of them a strong affirmity, both in the root of the verb and the forms of glamour, then can possibly have been produced by accident. Bearing 한번 가지고 있다. Both of them. 이때 both는 라틴어하고 산스크릿. 라틴어와 산스크릿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유사성. The root of the verb, 어근. 동사의 어근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문법에 있어서의 유사성 때문에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유사성이 can possibly have been produced by accident. 우연적으로 생겨났다고는 결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동사에 어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근. 저는 옛날에 vocabulary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죠. 저도 옛날에 TOEFL 공부할 때, 대학교 때 vocabulary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우리 뭐합니까? 예를 들어 이코노미 이코노미 같으면 우리가 vocabulary를 보면 prefix, root, suffix 요래 우리 나눌 수 있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십니다.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eco는 prefix고 root, 동사의 어근이고 e는 명사형 suffix입니다. 그치? 명사형 suffix고 eco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코노미 할 때 중요한 건 여기서 놈 하는 거 있잖아요. 놈 놈 이 놈은 우리 영어에서 따로 쓰여서 우리 한국말로 발음 좀 그렇지만 놈이 to manage 이런 뜻입니다. to manage 뭐를 관리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코노미 이코노미 경제 요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의 어휘를 보면 대충 그 의미를 우리가 대충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capitalism capitalism은 suffix니까 명사적으로 만든 suffix 제가 오리엔탈리즘 할 때 말씀드린 요건데 root 놈 같은 root 이 root가 엄청나게 유사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법 문법인데 우리 유럽어는 팔격이 살아있습니다. 팔격 팔격하면 우리 뭡니까? 주격 목적격 도구격 역격 뭡니까 종격 소유격 척격 혹격 제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언제 제가 기회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야기 못 드리겠다 하여튼 격이 살아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유사해 가지고 그 누구도 이게 by accident 우연적으로 생겨났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신로 너무나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that no pillology could examine them all without believing them to have sprung from some common source which perhaps no longer exist 이게 너무나 유사해 가지고 philology 하면 제가 방금 economy를 economy 하듯이 분석하는 어원학자들 그 어떠한 언어 어원학자들이라도 이 유사성을 본 다음 연구한 다음에는 all without believing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common source 공통의 기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공통의 기원은 지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원래 하나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서 점점 더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anguage tree 라 하는데 language tree 어디갔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보통 우리 language tree 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 아마도 프로토 인도 유러피언 아주 옛날에는 프로토 인도 유러피언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 프로토 인도 유러피언에서 한쪽 뿌리가 발전해 나와가지고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와 고대 이란어가 돼서 이 세 개의 언어가 아주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슬라빅 랭기지 라고 그러지 러시아어라든지 헝가리어라든지 폴란더 이게 또 하나의 뿌리가 되고 발틱 국가들에 있는 리투아니아 그쪽이 또 하나의 뿌리가 되고 우리 영어는 어디에 속합니까 도거에 속하죠 도거 저먼 랭기지 그룹에 영어라든지 우리 데니시 뭡니까 덴마크어 뭐 이런 거 다 속하고 노르웨이 뭐지 우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그렇죠. 나는 영어 처음 공부한다고 하는데 영어 십년 공부한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이것도 나 열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우리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은 여기 있는 로만 랭기지에 속하고 그렇지 요렇게 이것들이 공통의 기운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그래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쓰는 우리 언어는 어디에 속합니까 비교 언어학 쪽으로 이쪽이 아니지 우리 어디입니까 우랄 알타이어 그렇지 우리는 우랄 알타 이어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언어가 워낙 다르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어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근데 얘들이 맥키고 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제가 저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자주 가는데 연구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그 제 친구가 제가 영국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오슬로 대학 교수님인데 제한테 뭐라는 거면 이 여기 보면 노르웨이지아 같은 인도 유럽의 저먼 랭기지 그룹 안에 지금 이 언어가 이랬는데 내한테 뭐라는 거면 노르웨이지아 노르웨어입니다 노르웨어에서 에이 발음을 에 발음으로 다 바꿔가 발음하면 스웨덴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웨덴 가면 그 발음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노르웨이가 자동으로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 발음으로 노르웨어에 와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데니시 요거는 워낙 이 세개가 비슷해가지고 거의 같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데니시 스웨덴 시 아이슬란딕 노르웨이지아는 우리나라 치면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 정도 되는 이게 뭐 거의 같은 언어라 뭐 태어나면 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북유럽 사람들이 나는 4개국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야 나도 한다 그럼 뭔데 이러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뭐 그 정도로 이게 유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이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게 살짝 다른 영어 독일어 그죠 영어 독일어 조금 자기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얘들은 영어만 하면 몇 개국 합니까 5개국 하고 독일어까지 하면 6개국 하고 뭐 그런지 언어의 천재도 하는데 제가 보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하는데 뭐 우리 제주도 가면 대충 알아듣지 전라도 경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듣지 그죠 제가 이 완벽한 서울말을 하지만 조금의 이 경상도 엑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치 그거 똑같습니다 그치 오늘 제가 이거 이거 뭐 딴소리 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우리 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오늘 우리 하는 거는 대충 요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뭡니까 요 그 한글 번역 좀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에 요거는 있습니다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미니 부디즘에 보시면 아리아 아리안 인베이전 시어리 해가지고요 아리안 침략 이론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 어디있냐 잠깐만요 아리안 침략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미니 부디즘 들어가셔가지고 아리안 침략 이론 아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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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 이게 잠든 게 되게 늘어지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보시면 아리안 침략 이론과 인더스무명 그치 뭐 요건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걸 조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어디냐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이제 점심때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5월 초에는 꼭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빠르면 4월 말이라도 꼭 보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orgiveness leave them 90ajit 10m 예수 10 8 10 10 9 10 감사합니다.